홍익대학교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을 불사함이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준비된 사람, 소리질러! 리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오늘은 다행히도 날씨가 너무 좋고 기분은 좋지만 하지만 이런 축제에는 또 진흙탕이 되는 게 사실 축제의 맛이거든요 제가 자연을 거슬러 한번 다시 기내리게 해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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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